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2023년 개묘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늘 함께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대문호 툴스토이의 후기 작품으로 그의 인생감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불을 함부로 다루면 끄지 못하게 된다 입니다. 도서출판 안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극한의 갈등을 통해 작은 싸움이 어디까지 증폭될 수 있는지 또한 놓쳐버린 화해의 순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현실감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전에 소개한 툴스토이의 초기 작품 가정의 행복과 비교해서 감상하는 재미 또한 특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웃과의 갈등의 과정을 보여주는 불을 함부로 다루면 끄지 못하게 된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을 함부로 다루면 끄지 못하게 된다. 어느 마을에 이반 슈트로바코프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체력도 좋고 건강하며 마을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데다가 아들 셋은 이미 장성하여 제 몫을 다했으므로 살기는 편안했다. 세 아들 가운데 맏아들은 이미 아내가 있고 둘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며 셋째도 마찰을 끌거나 경적이 가능한 나이의 젊은이였다. 이반의 늙은 아내 또한 요령있게 살림을 잘 꾸려가는 여자였고 며느리도 얌전하고 일을 잘하는 여자였다. 따라서 이반과 그 가족들의 생활은 즐겁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는 오직 노인,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천식을 앓은 지 벌써 칠년이 넘어 난로를 끼고 살고 있었다. 이반의 집은 무엇이나 넉넉했다. 망아지 딸린 마리 세 마리, 그 해에 낳은 송아지가 딸린 암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가 있었다. 아낙네들은 남자들이 신을 것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고 혹은 들에 나가 일했고 남자들은 농사에 바빴다. 곡물은 다음 수확을 끝낸 뒤까지도 남아 돌았고 세금이나 온갖 비용은 귀리만으로도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반과 그 아들들의 생활은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담장 하나 너머에는 고르디 이바노프의 아들인 가브릴로 프로모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이반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고르디 노인이 살아있고 이반의 아버지가 집안을 꾸려가던 시절에는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여자들에게 채나 통을 쓸 일이 있을 때라든가 남자들에게 마대가 필요하거나 급히 바퀴를 갈아 끼워야 할 때에는 서로 물건을 빌려주거나 사람을 보내주면서 이웃 사촌답게 사이좋게 도왔었다. 어쩌다가 송아지가 곡물 국간에 뛰어들거나 해도 그저 점잖게 쫓아낼 뿐이었다. 그리고 또한 곡물 국간이나 헛간에 물건을 숨기거나 문을 닫아 걸지도 않았으며 서로 헐뜯는 일도 전혀 없었다. 노인들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들이 집안을 도맡은 뒤로는 사정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모든 일은 사소한 데에서 일어났다. 입안의 며느리가 기르던 암탉이 일찍이 알을 낳기 시작했다. 젊은 며느리는 그 달걀을 부활절에 쓰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마다 헛간의 상자 속에서 달걀을 꺼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이들이 닭을 쫓기라도 했는지 암탉은 담을 넘어 이웃집 뜰 안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알을 낳고 말았다. 젊은 며느리는 암탉이 꼬꼬대 가며 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가서 가져와야지. 그리고 저녁에 헛간의 상자를 들여다보았으나 달걀은 없었다.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에게 달걀을 가져왔느냐고 묻고 다녔다. 아니 가져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때 시동생인 탈라스가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 우리 암탉이 이웃집 뜰에서 알을 낳았어요. 거기에서 꼬꼬꼬 하고 우러대더니 우리 암탉이 그쪽 집에서 날아왔거든요. 며느리는 암탉을 바라보았다. 암탉은 수탉과 함께 닭장 위에 앉아 벌써 눈을 감고 자려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알을 낳았느냐고 물어본다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리도 없었다. 며느리는 곧장 이웃집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노파가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새색씨가 웬일이오. 무슨 일이지 새색씨? 네 그냥요. 할머니 우리 암탉이 오늘 이쪽으로 날아왔었는데 여기에서 알을 낳지 않았나 해서요. 여기에서 알을 낳다니? 그런 건 그림자도 못 봤네. 우리도 뭐 우리 암탉이 있으니까 덕분에 초겨울부터 알을 낳고 있다니까. 우린 우리 건 모으지만 남의 것은 필요 없다오. 알겠어 새색씨? 우린 남의 집들에 달걀을 주우러 가지는 않는다니까. 그 말을 듣자 젊은 며느리는 불끈 화가 나서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했다. 그러자 이웃 할머니가 거기에 두 마디를 되돌려 주었고 마침내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입안의 아내가 물을 길어 가지고 오다가 이 환경을 보고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브릴로의 아내가 뛰어나와 느닷없이 이웃집 여자한테 덤벼들어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늘어놓고 싸움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 모두가 한꺼번에 떠들면서 한 번에 두 마디씩 떠들어댔다. 게다가 그 말들은 모두 험담이었다. 너는 이렇다. 너는 여자 도둑이다. 바람둥이다. 늙으신 시아버지를 구박해서 죽이려 하고 있다. 너는 나쁜 여자다 등등. 그러자 입안의 아내가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다.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너는 우리 채 구멍을 뚫어 놓았잖아. 그리고 또 우리 멜대를 가져갔지? 당장 멜대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멜대를 서로 잡아당기다가 물을 쏟거나 옷을 찢기도 하며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가브릴로가 들에서 돌아와 제 아내를 편들었다. 이반도 아들과 함께 달려와서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반은 건장한 농부였기 때문에 모두 내던져버렸다. 가브릴로의 턱수염을 한 줌이나 지어뜯었다. 드디어 다른 농부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간신히 뜯어말렸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다. 가브릴로는 지어뜯긴 턱수염을 휴지에 싸서 읍내 재판소에 고소했다. 나는 그 주근깨 녀석한테 뽑히려고 이 수염을 기른 게 아닙니다. 또한 가브릴로의 아내는 근처 이웃 사람들을 보고 당장 이반을 시베리아에 보내 호된 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떠발렸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차츰 거세워졌다. 처음 싸움을 시작한 날부터 노인은 날로 옆에서 그들을 설득했으나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짓들은 헛된 짓이다. 하찮은 일에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 생각해 보렴구나. 이번 일은 모두 달걀 하나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그 달걀은 애들이 주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달걀 하나가 아무리 값어치가 있어도 말이다. 만일 상대방이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너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도리야. 좀 더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지. 그런 걸 마구 맞붙어 싸움질이나 하다니. 죄만 커진다. 하지만 이제 어쩌겠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화해를 하고 결말을 내거라. 언제까지고 서로 화만 내다간 점점 더 나빠질 뿐이야.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한기로 흘려버렸다. 그들은 이런 일에 노인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이나 하고 있으며 그저 나이가 들어 잔소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이반은 이웃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저 녀석의 수염 따윈 뽑지 않았다. 저 녀석이 제 수염을 뽑은 거야. 오히려 저 녀석 아들놈이 내 머리칼을 쥐어뜯고 셔츠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이것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반도 고소를 했다. 그들은 중재재판과 군재판에서 싸웠다. 재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가브릴로네 집마차에 굴대가 보이지 않았다. 가브릴로의 집안의 여자들은 굴대가 없어진 것을 이반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것 보라고. 당신들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밤중에 창가로 다가가서 살며시 마차 쪽으로 가는 걸 봤단 말이지. 그뿐인 줄 알아? 이건 이웃집 아주머니가 본 건데 당신 아들이 말이야 술집에 가서 우리 굴대를 억지로 팔아치웠다고 하더군. 그래서 또 재판이 시작되었다. 집안은 집안대로 날마다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질을 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 흉내를 내어 말다툼을 하고 여자들은 냇물에서 서로를 빠뜨리더니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기보다는 혀를 더 많이 놀려대어 나쁜 감정만 자꾸 쌓여갔다. 농부들은 처음에 서로 험담만 주고받다가 이윽고 결말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곧장 고소를 제기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똑같이 거기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되자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이반 스트로바코프와 가브릴로 프로모인은 마을 모임에서나 군 재판소에서도 또 중재 재판에서도 싸움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재판관이나 몹시 지겨워했다. 가브릴로가 이반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벌금을 물게 만들면 다음에는 이반이 가브릴로를 같은 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면 줄수록 더욱더 나쁜 감정만 쌓일 뿐이었다. 개가 싸움을 할 때 서로 물면 물수록 그들은 더욱 광폭해진다. 또한 개를 뒤에서 때리면 그는 상대가 문것으로 짐작하고 한층 더 맹렬히 화를 낸다. 이반과 가브릴로 이 두 농부가 그러했다. 재판에 나가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벌금이나 구류를 받게 되면 그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한층 더 원망하고 더욱 이를 갈았다. 두고보자. 당장 복수하고 말 테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절교했다. 이렇게 하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오직 날로가의 노인만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자식들을 꾸짖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너희들이 애들이냐. 당장 이런 싸움은 깨끗이 물에 띄어 보내버려라. 이를 팽겨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된다. 화는 내면 될수록 일은 더욱 그르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건은 7년째 되는 해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 입안의 며느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브릴로를 창피를 주면서 가브릴로가 말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았다고 증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말았다. 가브릴로는 취해 있던 터라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입안의 며느리를 때렸다. 그리하여 입안의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이나 누워 지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입안의 며느리는 그때 임신 중이었다. 입안은 재빨리 소짱을 만들어 예심 판사에게 달려갔다. 이번에야말로 꼭 이웃쯤 녀석을 해치우고 말겠다. 그 녀석 감옥행이나 시베리아행을 피하지 못할걸.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또다시 입안의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다. 예심 판사는 소짱을 접수하지 않았다. 입안의 며느리를 조사해본 결과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안은 중재재판소로 갔다. 그러자 거기서는 사건을 군재판소로 넘겼다. 이반은 이반은 동분서주하며 석이와 동직원들에게 술을 반통이나 먹이고 가브릴로를 태형에 처하도록 뒤에서 부추겼다. 이렇게 해서 가브릴로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석이가 판결문을 읽었다. 법정은 농부 가브릴로 프로모이를 그 군의 경찰서에서 태형 20대에 처할 것을 결정한다. 이반은 그 판결을 들으면서 내심 통쾌감을 느끼며 가브릴로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가브릴로는 그 판결 내용을 듣더니 얼굴이 천조각처럼 새파랗게 되더니 몸을 휙 돌려 현관으로 나갔다. 이반도 그 뒤를 따라 나가 말이 있는 대로 가다가 문득 가브릴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좋다. 내 녀석이 내 등을 치고 싶어 한다면 내 등은 타겠지만 내 녀석 쪽도 더 심하게 타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이반은 당장 판사들에게 달려갔다. 정당하신 재판관님 저놈이 저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엔 증인이 엄연히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재판관은 가브릴로를 불러들였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재판관님 가브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한테 권리가 있으면 때리면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옳은데도 저 혼자만 당하고 이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브릴로는 가브릴로는 무슨 말인지 더 하려고 했으나 그의 입술과 볼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서 그는 벽쪽으로 휙 돌아서고 말았다. 이러한 가브릴로의 모습을 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 가브릴로에게서 뜨거운 분노가 느껴졌던 것이다. 자네들 어떤가 지금이라도 서로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가브릴로 자네가 한 짓이 잘했다고 생각하나 임신 중인 여자를 때린 짓이 잘한 일이냐 말이지 만일 잘한 일이라면 하느님의 자비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훨씬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네. 어떤가 자네는 이 사람한테 지난번의 죄를 리우치고 사과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용서할 것이네. 그리고 우리도 이 판결을 변경해 주겠네. 이 말을 듣고 있던 석이가 말했다. 그건 안됩니다. 제 117조의 조문에 의한 상호간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재판가는 석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게. 가장 중요한 조문은 당사자들에게 달렸네. 그리고 신께서는 우리에게 화해하길 명령하고 계시네. 이렇게 재판가는 거듭 농부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설득은 허사였다. 가브릴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제 1년만 지나면 나이 50이 되고 게다가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남에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웃이란 작자가 나를 매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자한테 사과해야 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가브릴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은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 나가버렸다. 재판소에서 집까지는 약 1km쯤 되었기 때문에 이반은 시간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안의 여자들은 벌써 가축을 몰아들이려고 나가고 있었다. 그는 마구를 풀어 정리하고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가축을 몰아들이려고 나갔다. 이반은 오두막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반은 오늘 판결 언도가 있었을 때 가브릴로가 파랗게 질려서 벽쪽으로 돌아앉아버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반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반은 만일 자기에게 태형이 언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이반은 가브릴로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는 문득 노인이 기침을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몸을 끌듯이 의자가 있는 곳까지 간신히 걸어와서 앉았다. 노인은 콜럭거리며 기침을 하고 나서 테이블에 기대면서 말했다. 어땠느냐 언도는 있었느냐 대형 이십대가 언도되었어요 이반이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다면 이반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다. 암 옳지 않고 말고 너는 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도대체 그 사람의 등을 친다고 내 몸이 가벼워지기라도 할 것 같으냐 안 그러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요 무엇을 그러지 않아 이반아 내 말을 들어보거라 그 자가 무엇을 너보다 특별히 더 나쁜 짓을 했느냐 아버지 그 녀석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반이 항의했다 그 녀석은 며느리를 죽도록 뱉다구요 그뿐인 줄 아세요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었어요 이래도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반아 너는 넓은 세상을 걸어다니고 타고 다니지만 나는 오랜 세월을 침대 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해서 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단다 자 보거라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너는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거야 남의 죄는 눈앞에 있으니 잘 보이지만 너의 죄는 등 뒤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거란다 너는 지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만일 그 사람이 혼자서 나쁜 짓을 했다면 싸움이 벌어질 까닭이 있겠느냐 싸움은 두 사람이 맞붙어야 벌어지는 법이다 너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은 보면서 제 나쁜 점은 못 보고 있다 잘 생각해 보거라 그 사람의 턱수염을 뽑은 건 누구냐 공평하게 나누었어야 할 풀더미를 빼앗은 건 누구지 그리고 그 사람을 법원에 고소한 건 누구냐 나는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와 할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와는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느냐 이웃 사촌처럼 살아왔다 그 사람 쪽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부인이 찾아와서 밀가루가 좀 있어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단다 그러면 아 그래요 어서 헛간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단다 또 이웃에 말을 끌 사람이 없을 때는 가서 말 좀 끌어주게 자네한테 부탁하라고 하더군 그 대신에 우리 쪽에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곧 이웃에 달려갔었지 이런 저런 게 필요한데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쪽에서도 자 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서로가 지내기가 편했다 이반아 너는 농부이며 일가의 가장이다 너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너는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개처럼 싸움질하는 일이냐 요즘에는 타라스카가 그 코흘리개가 말이다 제 엄마 흉내를 내면서 욕을 하는데 제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다구나 도대체 이게 될 말이냐 모두다 너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잠자코 있느냐 내 말이 틀려서 그러느냐 노인은 여기에서 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얘야 생각해보려 문아 이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너한테 좋은 일이 늘었는지 나쁜 일이 늘었는지 먼저 따져보거라 재판 소동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마차 싹시나 다른 일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너는 독수리 같은 아들이 모두 장성했으니 살림도 차츰 편해지고 재산도 늘어갈 터인데 지금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이겠느냐 모든 것이 싸움 때문이다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야 정상적인 생활에서라면 너는 아이들하고 함께 들에 나가 밭을 갈거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런데 너는 법원이다 뭐다 하며 정체도 모를 때만 헤매고 다니지 않느냐 때를 놓치고 뒤늦게 밭을 갈거나 씨를 뿌려서는 땅의 어머니도 무엇 하나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다 왜 금년 들어서 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도대체 언제 씨앗을 뿌렸느냐 마을에서 돌아온 뒤일 것이다 그렇게 재판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더 무거운 짓만 치지 않았느냐 이반 얘야 제발 자기 일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과 함께 경작하고 집안일을 생각해다오 누가 너한테 화나는 짓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귀찮은 일이 없어지고 마음이 늘 편안할 수 있을 게야 이반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얘야 이 늙은 아비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한 번 더 관청에 가서 재판을 취하하고 오너라 그리고 내일 아침 카브릴로 한테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거라 마침 내일이 축일이 하니까 3,5아루를 끓이고 술잔이라도 돌리면서 이제까지 응어리진 걸 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여인네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꼭 그렇게 하도록 일러두어야 한다 이반은 아버지 말씀이 옳다고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그러자 화났던 일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다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화해하면 될지 어림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듯이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얘야 이반 내가 찾아가거라 늦어선 늦어선 안 된다 불은 처음에 꺼야 한다 타올라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법이다 노인은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으나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여인네들이 오두막에 들어와 까치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브릴로에게 태형이 언도된 일부터 그가 불을 내겠다면서 겁을 준 일까지 모든 소식은 벌써 여자들에게도 들어가 있었다 여인들은 들은 말에다가 다시 자기들의 짐작까지 덧붙여서 벌써 목장에서 가브릴로네 집 여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온 것이었다 여인네들은 가브릴로네 며느리가 예심 판사의 일로 자기들을 겁주었다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말하기를 예심 판사는 가브릴로 편이라고 했다 예심 판사는 당장 사건을 뿌리째 뒤엎어버릴 것이고 학교 선생도 이반의 일을 황제 폐하에게 직소하는 탄원서를 썼는데 그 탄원서에는 처음의 일부터 그대로 적혀있다고 했다 즉 수레의 굴대에서부터 야채밭일까지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반의 땅은 당장 그들에게 절반쯤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반의 마음은 다시 돌처럼 굳어지고 가브릴로아의 화에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집안의 가장에게는 늘 바깥일이 많다 이반은 더 이상 여인네들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일어서더니 오드막을 나가 곡물 창고와 헛간 쪽을 향해 갔다 그리고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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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쪽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해가 져서 아들들도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겨울을 앞두고 봄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있었다 이반은 그들에게 일에 대해 몇 가지를 묻고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고는 부서진 말굴대를 수선하기 위해 옆에 놓은 다음에 통나무를 헛간 아래에 치우려고 했으나 그 무렵에는 벌써 해가 다져 있었다 그래서 이반은 통나무를 내일까지 그대로 놓아두기로 하고 가축들에게 사료를 던져준 후 문을 열고 야경을 하러 가는 타라스카를 말과 함께 내보내고 나서 다시 문을 닫고 밑에 판자를 끼어넣었다 자 이제 저녁을 먹고 자는 일만 남았군 이반은 생각했다 그리고 부서진 말굴대를 들고 집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는 가브릴로의 일이나 아버지가 한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출입문을 들어서자마자 담장 저쪽에서 어떤 사람을 욕하고 있는 쉰 목소리가 들렸다 악마 같은 녀석 가브릴로는 조용해지자 이반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젊은 며느리는 한쪽 구석에 물레 앞에 앉아있고 아내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을 고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책을 들고 테이블 앞에 앉았으며 타라스카는 말에게 저녁 먹이를 주러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집안은 모든 것이 나무랄데없이 즐거웠다 만일 그 귀찮은 존재 안 입고 온 이웃집 여성만 없다면 말이다 이반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내던지고 대화를 아무데나 놓아두었다면서 여자들을 나무랬다 그러나 이반은 몹시 우울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린 채 말 굴대를 고치려고 했으나 가브릴로의 말이 아무래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법정에서 위협하는 말을 늘어놓은 일이나 이제 막 쉰 목소리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아우성 치던 일 따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자 그는 그것을 먹고 작은 모피 외투위에 긴 옷을 겹쳐입고 띠를 메고 나서 빵을 들고 말이 있는 길 쪽으로 나갔다 문 밖은 이제 완전히 해가 저물어 캄캄해졌는데 온통 구름이 끼고 바람이 일었다 이바는 층계를 내려가 막내 아들을 말에 태워주고 그 위에서 망아지를 꾸짖어 쫓았다 그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잠시 선채로 타라스카가 마을의 아래쪽으로 멀어져 가다가 다른 아이들과 만나 함께 어울리는 소리가 멀리 들리지 않을 때까지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바는 언제까지고 언제까지고 문 가까이에 서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아무리 해도 카브릴로가 한 말 내 쪽이나 더 타지 않게 정신 차려야 될 거다 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 녀석은 제 몸도 아낄 줄 모르는 게 틀림없다 이바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뭄이 계속된 끝에 부는 바람이야 이럴 때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서 불이라도 지르고 도망쳐버린다면 그 악당은 불을 지르고서도 바람에 탓을 하고 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일 현장에서 갑자기 덮쳐버리기만 한다면 설마 도망치지는 못할 거야 그러는 동안 이런 생각이 입안의 머릿속에 꽉 차버렸다 그는 출입문의 층계를 오르지 않고 그 길로 곧장 문을 지나 길로 나가서 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래 뒤로 한 바퀴 돌아보자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입안은 발소리를 죽이고 문에 바짝 붙이고 나아갔다 그리고 한 모퉁이를 돌아 담장을 따라서 쭉 둘러보는데 저쪽 모퉁이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게다가 펄쩍 뛰어나가더니 금세 또 모퉁이로 숨어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입안은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길을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주변은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저 밤바람만이 버들잎을 흔들어놓고 짚을 흔들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눈을 찔러도 모를 만큼 어두웠으나 어둠에 익숙해지자 입안은 그 부근의 모퉁이와 기둥과 차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서서 잠시 살펴보았으나 인기적은 없었다 틀림없이 뭔가 스쳐 지나갔는데 어쨌든 한 바퀴 돌아보자 그러고는 발소리를 죽이고 헛간에 달라붙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입안은 나뭇껍질 신발을 신고 살며시 다가갔기 때문에 제 발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모퉁이까지 가서 얼핏 보자 저쪽 끝에 기둥 그늘에서 무엇인지 반짝하고 빛나더니 곧 꺼졌다 입안은 가슴을 조이며 멈춰섰다 그러자 또 아까 그 장소가 이번에는 전보다도 더 밝아지고 거기에 모자를 쓴 한 사나이가 그의 쪽으로 등을 돌려 웅크린 채 손에 짚을 들고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입안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펄떡펄떡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온몸을 바짝 긴장시키고 큰 걸음으로 잽싸게 걷기 시작했다 그는 제 발소리도 듣지 못했다 좋다 현장을 덮쳐야지 그는 다짐했다 그러나 입안이 아직 두 차양 사이를 지나기도 전에 빛이 갑자기 확 퍼졌다 그것은 아까 그 장소도 아니고 또 작은 불도 아니었다 차양 밑에서 활활 타오르던 집단의 불이 지붕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엔 가브릴로가 서 있지 않은가 입안은 그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입안은 종다리를 노리는 매처럼 사나이를 덮쳤다 아니 덮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뒷쫓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더니 갑자기 절릉거리며 뛰면서 헛간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입안 입안은 뒷쫓 뒷쫓 다 입안의 손이 상대방의 옷깃에 막 닿으려는 순간 가브릴로가 그 손을 슬쩍 비켜갔다 입안은 간신히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나 옷자락이 찢어지면서 입안은 넘어지고 말았다 입안은 튀어 일어서 자마자 사람들을 부르면서 다시 뒤를 쫓았다 입안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동안에 가브릴로는 벌써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입안은 그를 바짝 뒤쫓아갔다 그리고 또다시 막 붙잡으려는 바로 그때 느닷없이 돌이라도 정수리에 떨어진 듯이 그의 머리를 뭔가가 쾅하고 내리쳤다 그것은 입안이 가브릴로를 붙잡으려고 하자 가브릴로가 거기에 팽개쳐져 있던 떡갈나무 막대를 집어들고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머리를 후려친 것이었다 입안은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정신이 아찔하고 주변이 깜깜해져 비틀거리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브릴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변이 대나처럼 밝고 자기 집 쪽에서 무슨 기계라도 돌리는지 윙윙거리는 소리와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입안이 뒤돌아보니 집 뒤 헛간은 불길이 번져 타오르고 있었고 옆에 헛간에도 불이 옮겨붙어 불길이 치솟아 올랐으며 타오르는 집에서는 연기와 함께 불티가 집 쪽으로 거세게 날아가고 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다들 어디 갔지 입안은 이렇게 외치면서 두 손을 들어 올렸다가는 다시 자기 허벅지를 두들기며 말했다 아니 이건 차양에서 타오르는 걸 끌어내려 발바꾸기만 했어도 되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입안은 그 소리를 되풀이했다 큰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숨이 찼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달리려고 해도 두 다리가 서로 뒤엉켜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걸음도 비틀거렸고 또다시 숨이 찼다 그래서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쉬고는 다시 걸어야 했다 입안이 헛간을 돌아 불길이 솟는 것까지 다다르는 사이에 옆 헛간으로 불길이 확 퍼졌다 이제 불은 안체 한 기특이와 문에 옮겨붙어 집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뜰에는 걸어갈 틈도 없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으나 어떻게 손 쓸 길이 없었다 이웃집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가축을 뜰에서 몰아내고 있었다 입안의 집을 불태워버린 불길은 가브릴론의 집으로 옮겨붙고 바람이 일자 길 건너편까지 불똥이 날아갔다 그리하여 동네는 거의 절반이 알거지가 되었다 입안의 집은 노인만 끌어냈을 뿐 다른 식구들은 가까스로 입은 옷만 걸친 채 뛰어나오는 통에 가재도구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말았다 야경을 돌려고 나갔던 말만이 살아남았을 뿐 가축들도 모두 타죽었고 닭은 닭장에 앉은 채 불탔다 짐차 쟁기 썰에 뿐 아니라 여인 내의 옷상자도 곡물상자에 담긴 곡식도 모든 것이 깨끗이 불타버렸다 가브릴로네 집은 가축도 몰아냈고 살림도 조금은 드러냈다 불은 밤새도록 계속 타올랐다 입안은 자기네 집 곁에 서서 그 환경을 보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재빨리 끌어내려서 발바꿨으면 되었을걸 하지만 안채의 지붕이 타서 무너질 때 그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불타는 대들보를 붙들고 그것을 끌어내려고 했다 여자들이 그런 입안을 발견하고 불러내려고 했으나 그는 대들보 하나를 끌어내더니 또 다른 들보 쪽으로 달려가다가 주저앉아 그대로 불 위에 쓰러졌다 입안의 아들이 그걸 목격하고 입안을 구해냈다 입안은 턱수염과 머리칼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손에 상처를 입었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불은 잡혀갔으나 입안은 줄곧 선채로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타는 걸 재빨리 끌어냈어야 했는데 아침이 되자 촌장이 아들에게 입안을 불러오게 했다 입안 아저씨 아저씨네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입안은 아버지도 잊고 있었던 터라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구네 아버지라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아저씨를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입안 아저씨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이반 아저씨 빨리 가셔야 해요 촌장 촌장의 아들은 말하면서 이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반은 촌장의 아들을 뒤따라갔다 노인은 집안 식구들의 손에 끌려 나올 때 불붙은 집이 떨어져 살이 되었다 노인은 그 즉시 멀리 떨어진 불악의 촌장집으로 옮겨졌다 이 불악마는 타지 않았던 것이다 이반이 아버지 곁에 갔을 때 집안에는 촌장의 부인인 노파와 난로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불난 곳에 가고 없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양초를 들고 의자 위에 누워 문 쪽을 견눈질러 보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자 그는 몸을 조금 움직였다 노파는 그 곁에 가서 아들이 왔다고 알렸다 그는 아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반이 곁으로 다가가자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얘야 이반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느냐 동네를 태워버린 게 누구냐 그 녀석이에요 아버지 그 녀석이요 저는 그 녀석을 보았어요 제 눈앞에서 그 녀석은 불을 처마 밑에 밀어넣었어요 제가 이게 이게 대체 누구의 죄지 이반은 아버지 얼굴에 시선을 둔 채 말이 없었다 한마디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말하는 게 좋겠다 누구의 죄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을 듣고 이반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반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저의 죄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님께도 하느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들어 양초를 왼손으로 바꿔들고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가서 십자를 그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거기까지 움직이지 않자 그만두었다 얘야 이반아 네 아버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반은 울기만 했다 너희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없다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예 이반아 이반아 정신 차려라 누가 불을 질렀는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남의 죄를 숨겨주면 하느님은 두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한 자루의 양초를 두 손으로 들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숨을 쉬면서 몸을 쭉 뻗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이반이 가브릴로의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왜 불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반도 가브릴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가브릴로는 이반이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에 무척 놀랐다 처음에 가브릴로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그러는 동안 친숙해졌다 가장들이 싸움을 그만두니 그의 가족들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 새집을 짓는 동안 두 집의 가족은 한 집에 살고 있었으며 동네가 재건되고 집집마다 공터를 넓히고 집을 세웠을 때도 이반과 가브릴로는 다시 이웃이 되어 한 보금자리 안에서 살았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부모인 노인들이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촌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그리고 이반 스트로바코프는 불은 되도록 빨리 꺼야 한다는 아버지의 훈계와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누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거기에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되도록 좋게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만일 누가 그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결코 그 이상의 험담을 그에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욕다이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이반 스트로바코프는 이전보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고 전보다도 한층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